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한 5분여 시간 동안 부장님의 레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또 마지막에는 웃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즘 좌파들이 입도 뻥끗 안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촛불이라는 단어 아 촛불 요즘에는 그놈의 촛불이라는 단어 입도 뻥끗 안 하네요 좌파들이 그러게요 자기들이 마치 그 레거스 그 뭐야 유산 위대한 유산인 것처럼 얘기하들만 이 문재인 이낙연 그 색깔을 싹 지우는 건가 뭐 이렇게 분석도 달아놨어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섰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통기능이 지났으니까 물어뜯는 게 지금은 샤넬 백이다 할로윈 물어뜯다가 욕 처먹고 조용해지고 나서 아이디어는 맨날 짜고 있는데 뇌의 한계가 찾아온 것 같다 김용민인가 맞나요 네 좌파의 김용민 있습니다 탄핵 집회 매주 한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 조용하고 안 해요 탄핵 집회를 매주 한다 하더만 변이제 그분이랑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근데 언제부턴가 조용해졌어요 그러게요 물론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광기의 시대랑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다 그렇습니다 조용하니까 다른 데로 분출되지 않습니까 테러 저지르고 맞아요 맞아요 아유 참 자 그리고 외신에서 김건희 명품백 죄송합니다 지금 입이 안 풀려가지고요 김건희 명품백 논란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진짜 외신이 주목하느냐 저는 어저께 과거에 블룸버그 통신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시기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거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박지현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아까 그 박지현 아가보거에 근데 거기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게 떴다 외신이 주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길길이 날리쳤는데 블룸버그 통신에는 해외 주재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한국의 리포터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리포터들이 우리나라 애들이에요 한국인 기자가 영어를 잘하는 블룸버그 통신에다 이걸 보내는 겁니다 그런 이제 한국 통신원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블룸버그 기사가 되죠 딱지가 그렇게 붙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홈페이지에 캡처가 됐는데 왜 윤씨야? 기자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윤다슬이라는 한국인 기자예요 윤다슬이라는 좌파 한국인 기자 여기 보시면 기자 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다 리포터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서울 리포터다 그녀는 커버범위 북한까지 커버를 한다 업무 커버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기사 커버범위 북한도 커버하고 또한 정치 그리고 일반 뉴스 한반도에 대한 일반 뉴스에 대해서 커버를 한다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기사를 써서 월스트리트 저널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 해외에 있는 해외 언론사들이 주목했다 그게 아니죠 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파견 온 한국 좌파 기자들이 집중했다 이게 사실인 거네요 그래서 해외 언론사에 집중해 달라고 올렸다 집중해 달라고 올렸다 진짜 그게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라면 지금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외신에 대해서 또 외국의 소식에 대해서 너무 전달을 안 한다 이거 큰 문제로 잡고 있더라고요 또 언론계의 원로 언론인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다룬다고 하면 사람들이 선동을 잘 당해요 이게 학습이 안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런 유대일리 같은 방송사에서는 이걸 꼭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류사명 지금 mbc 윤대통령 쓰레빠 기자 있죠 이기주 이기주가 지금 류사명에게 가서 붙어있네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후드티 팔고 있죠 당신을 위한 민주주의 후원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후드티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내용이 지금 글자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검찰공화국의 부당한 경찰국 신성에 맞선 류사명 전 총경과 가장 뜨겁게 살아있는 권력의 실체를 취재한 이기주 기자 그래서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2023년 누구보다 노력한 두 명의 당사자와 함께하는 그래서 원대 혜택과 후드티 판매 사업이었어요 위드 위 후드티 캠페인 근데 잠깐만 이거 문법상으로는 위드 어스인데 아무튼 뭐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판매 대금의 10%는 유사명 이기주 저자에게 돌아갑니다 네 그렇구나 인터뷰 상으로는 이기주 기자가 저거 아니다 난 뭐 받는 거 없다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받는 방법이 많죠 러닝 개런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진숙 전 MBC 기자가 이렇게 올려놓은 피드를 통해서 김경윤 이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결과는 버킹검 이거 이 광고 문구 혹시 기억나나요? 저는 지금 기억이 감을 감을 해요 아마 이명진 대표는 모를 거예요 이거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마 댓글창에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때 남성복 광고로 쓰였던 이 문구가 있었대요 패러디하자면 결과는 좌파 프레임이라 이재명 닥터 헬기 남용 사건 그리고 지방병원 무시행이 벌어졌어도 한 2, 3일 떠들다 사그라든다 그런 반면 좌파들의 공세는 끝무르고 계속된다 인디언 기후제식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 기후제죠 그리고 프레임인과 비판 비난이 이어지면 결국 좌파의 여론은 우파의 여론 나라 전체의 여론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여론을 잠식을 하는 거죠 쿠팡 화재 사건 때 이천에 그때 떡볶이 먹방했던 이재명 황교익이랑 자기 과거 잊어버리고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화재 현장 방문한 거 가지고 정치쇼라고 비아냥대는 이런 블랙 코미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우파 진영의 이런 메시지 자기들이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잊을 거라는 거 오래 안 갈 거라는 그런 만만함이죠 참 탄식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 책임을 여기에만 돌릴 수는 없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만큼 나이비한 거예요 그만큼 전투력이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진짜 대부분 다 바뀌어야 돼요 진짜 맞습니다 정유라 조민 사례에서도 드러나죠 조민은 유튜버 스타 됐는데 정유라 경제 사정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요 좌파의 의리와 우파의 도덕주의로 이하를 해도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서천시장은 쇼로 남고 함정 취재 공작 취재 명품백 공작 몰카 사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론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참 진짜 속이 상하네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윤카, 윤 대통령 지금 언론 대담 통해서 김건희 논란에 관한 유감 표명을 검토 중이라 하는데 대통령님 과거에 이런 모습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에서 후보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니깐 입건하라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의연하게 넘어갔던 여기서 지지율이 빵 올라갔죠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 말도 꼭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과거 국정검사 때 그런 얘기 있죠 아니 어떻게 중상모략이라는 단어습니까 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니까 중상모략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입니다 저도 이때 이 발언에 뿅 갔어요 진짜 아 정말 제가 뭔 힘이 있다 그러십니까 지금 팔다리 다질러서 인사권도 없는데 이러면서 아주 큰 소리로 아주 그냥 빡빡 받아쳤던 그 매력의 포인트는 뭐 지금 육공의 구태정치인들처럼 어려운 말 빙빙 돌리는 말 뭐 말은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 빈깡통인 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많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좌고우면 하지 않고 이 메시지에 진짜 반했잖아요 비록 고개는 좌고우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행보만큼은 좌고우면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요즘에 자꾸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용기를 자꾸 이루시는 건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고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더 이렇게 굳건할수록 지지하는 사람들도 같이 굳건해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주변에 관심 배들을 내쳐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해병대를 방문한 이재명 해병대 장병들 표정을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넘겨볼게요 해병대를 갔구나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빨간명 설교 다른 거 참 속상하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들 뭐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한 흔들 때마다 중공 부캐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즐길 것 같다 솔직히 한동훈 국짐 아니 국힘 안어울림 민주당으로 오는 게 나을 듯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화면에 합성인지 모르겠는데 딴지 해보네요 사이트가 지금 봤는데 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두뇌 스피드 그리고 순발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의자를 치워야 되는데 과거에 다른 의원들이었으면 옆에 보좌진들 와가지고 치우는 거 그냥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빨리 치워야 되니까 옆으로 내놓으면 또 시간 걸리고 이게 바로 신진 세력의 행동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눕혀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 기존 틀을 깨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정말 옆에 계신 분 좀 김민전 그분이 좀 닮은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상식이라는 게 안 움직이고 멀뚱멀뚱 쳐다보기 남들이 치워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 이게 상식이었다는 게 정말 비통하고 그만큼 고일 대로 고이고 썩을 대로 썩은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요 저는 저런 행동이 바로 대한민국의 신진 세력이 가져야 할 행동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바로 그냥 눕혀버리면 되잖아요 사진만 잠깐 찍을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이거 역재생 하면 테이블 밑에서 의자를 무한하게 꺼내는 한동은 마술사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화면은 언제 또 넘기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달해봤는데요 윤서인 작가의 뉴대툰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넘길게요 조종당한다는 프레임을 계속 이렇게 씌우고 있죠 윤서인 작가도 조종당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박근혜는 최순신한테 조종당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뒤에 누가 있고 꼭두각시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걸고 있어요 한동은 윤석연한테 조종당한다 저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윤석연은 김건희한테 조종당한다 김건희는 천공한테 조종당한다 그럼 천공은 만공한테 조종당하냐? 이러면서 그렇죠?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고 참 자기들은 저렇게 하나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사이에 좌파진영에서 누가 들어왔었나 봐요 아 그런가요? 클리어 파트너님 1인 2역의 끝파랑 문PD님 아 감사합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윤서인 작가 점점 중독성 있어요 천재는요 진짜 천재 같아요 이게 컷수를 줄이면서 이 안에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떨 땐 두 컷만으로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정말 윤서인 작가 계속되는 이런 뉴대툰 작업에 응원을 보냅니다 네 자 이제 방송은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응원을 받으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방송을 잘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날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정말 너무나 추운 한 주였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나오다가 들어갈까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죽했으면 강아지들이 산책하라고 문을 열면 안 나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제 추위가 가시고 있어요 봄이 다가오고 있죠 총선도 다가오고 봄도 다가옵니다 네 우리에게도 봄이 다가오겠죠 네 일단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 테고 이명준 대표는 다음 주 금요일에 어쩌면 그 전에 인사를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기대를 또 가져보면서요 좋습니다 열심히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특히나 한 주간 저희 채널 관리를 위해서 힘써주신 네 신하님과 미키님께 특별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보니까 미키님께서 후원을 후원 계좌가 저희가 이번 주에 처음 열었잖아요 굉장히 큰 후원을 또 해주셨네요 또 황금호장님이시죠 공정민 집사님 또 이제 후원을 해주셨고 또 윤환 뉴델 화이팅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네 또 이제 후원 계좌로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 슈퍼챗으로 또 저희 이제 우룽지들을 이렇게 살찌우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더 좋은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참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참 힘든 한 주셨을 텐데 오늘 하루만 지나가면 내일은 꿀같은 주말이 오니까요 네 아주 큰 많은 계획 세우시면서 네 아주 큰 희망 가득하게 오늘 아침을 여시길 바랄게요 날이 춥기 때문에 좀 많이 움츠려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늘부터는 야외활동을 어느 정도 외부활동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도 오늘 좀 약간 오후에 이렇게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랜만에 외부활동 하시면서 좀 이렇게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이에요 오늘 하루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하루 활기차게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흉흉한 뉴스는 계속 보시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하루는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네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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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